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코카인을 밀반입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일당은 냄새를 숨기기 위해 마약을 액체 상태로 몰래 들여온 뒤 우리나라에서 고체로 만들어 유통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. 심동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. 테이블 위에 벽돌 모양의 하얀 물체가 가득합니다. 국내 밀반입한 코카인입니다. 모두 60kg으로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시가 1,800억 원 상당입니다. 압수한 코카인에는 캐나다 마약 조직의 표식이 있습니다. 해경은 코카인을 들여온 캐나다 현지 조직원과 국내 판매책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. 압수수색 영장을 발보받아 정밀 수색한 결과 현 주거지에 은닉되어 있던 코카인 53kg을 추가로 압수하였습니다. 일당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코카인을 액상 형태로 들여왔습니다. 해경은 페인트처럼 속이는 것 외에 특정 물질을 섞어 코카인 특유의 냄새를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후 강원도의 한 공장에서 고체 형태로 만들었는데 코카인을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가공 유통을 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해경은 국내에서 코카인 가공에 가담한 인물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신동욱입니다. MBN 뉴스 신동욱입니다.